강서구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 강서구 장학회 모범장학생 46명을 선발합니다. 총 46명의 장학생 중 고등학생 23명에게는 학업장려금으로 100만원, 대학생 23명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선발 공고일인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으로 올해 1학기 학업성적 기준으로 고등학생은 과목 평균 등급이 4.0등급 이내, 대학생은 평균 학점이 비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2일부터 다음 달 9월 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장학회 누리집, 열린 소식,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소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